최근 경제계 전반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희망 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대기업에선 임원급 인사 교체가 한창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실기업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야흐로 가먼 쓰나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삼중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첫번째 고통은 고물가다. 두번째 고통은 고급니다. 세번째 고통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수출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원화 약세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고통은 구조조정이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진행되는 당연한 수순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야말로 고난의 삼중고시대라고 할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과 브랜드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한다. 작년 가맹점 50포점 오픈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피자플랜에 든 일반 프랜차이즈 냉동 도우 대신 매장에서 직접 반죽한 숙성 도우만 사용한다. 또 모든 메뉴를 주문 즉시 조리함으로 신선함까지 갖췄다. 게다가 가격 대비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 배달 전문 매장이므로 점포 구입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저가형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품질만큼은 고급화해야 한다. 그래야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재구매율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가성비 측면도 강과해선 안 된다. 복합 불황일수록 대형 평수보다는 소규모 평수의 소자분 1인 배달 창업의 피자플래넷이라면 성공 창업에 근접할 만하다. 전국 70부점이 영업 중인 피자플래넷에 대한 시식 및 상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피서플래너.or.kr 나 대표번호 1800-089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